분석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시구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B3셀을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관리 액세스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연월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 이름 필드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부서 휴가 시작일 휴가 유형 선택하시구요. 일수를 선택합니다. 이름 부서 휴가 시작일 휴가 유형 일수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필터에서 특별히 조건을 주실 거 없다면 다음 누르시고 정렬도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행에다 갖다 놓으실 데이터가요 부서를 선택하고 첫번째 행에다가 그 다음 휴가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행 레이블에다가 오른쪽 휴가 시작일은 열 레이블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일수를 배치합니다. 제가 이름을 가져왔나요? 일수를 선택하셔서 배치하시구요. 그 다음 추가적인 데이터는 없으신 것 같구요. 이 상태에서 또 작업하시면서 빠진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시오. 그래서 레이아웃을 지금 배치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화면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은 휴가 시작일 그 다음에 부서 휴가 유형이라고요.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테이블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테두리 선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형식으로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요. 월을 기준으로 그룹 작성을 하겠습니다. 휴가 시작일 안쪽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월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부서별 부분압은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부서 부분압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서별 부분압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며 데이터 영역 D5부터 G18셀이 되겠네요. 데이터 영역은 일수는 그림과 같이 숫자 뒤에 1이 추가되서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숫자 뒤에다가 1자를 붙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뒤에다가 1자만 붙이셔도 되구요. 또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1자를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1자가 표시가 될 거구요.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 표시 형식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1자를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10점 문제 살펴보셨구요. 또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업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 없나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현재 화면에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옵션에 가셔서요. 표시 숨기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구요. 그 외 내용은 문제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하는 기능이구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표 3 데이터 영역 F7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함수는 합계. 표 1 구분부터 태평양 문고 공연까지 선택하고 추가. 표 2 해당된 데이터 범위 정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각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G3부터 H4 영역에다 드래그 하시구요.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하신 다음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텍스트는 연간 실적이라고 되어 있구요.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 이름은 통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하나하나 해가시면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이제 작성된 차트의 계열을 서울과 광주만 문꾼 세로막대형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데이터 차트를 좀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두번째 있는 부산을 선택하고 제거를 누릅니다. 인천도 선택하고 제거, 대전도 선택하고 제거, 대구도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서울과 광주만 남겨놓으시구요. 한 번 더 문꾼 세로막대형 표현할 거와 그 다음에 꺾은 선형 표현할 데이터 범위가 필요하니까 추가를 클릭하셔서요. 계열 이름은 서울이 입력된 B5셀, 계열 갑에 오셔서 그냥 기존 값은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지우시고 는 이콜 서울에 해당한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두번 서울이 있죠. 다시 한 번 추가하셔서요. 광주에 해당한 B10셀을 계열 이름 값으로 넣으시구요. 계열 값, 기존의 값을 지우신 다음에 이콜 광주에 해당한 데이터 C10부터 G10까지 선택하고 확인. 서울, 광주, 서울, 광주 두번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 그런데 제가 범위 선택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학계 부분을 포함을 해서 막대가 크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와서요. 두번째 추가했던 서울 부분에서 이름은 맞는데요. 계열 값에서 제가 합계를 포함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만 넣을 수 있도록 CU부터 FO까지 두번째 광주를 선택하고 편지 계열 이름은 같은데 계열 값에서 기존 값을 지우시고 EQUAL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드래그 하시고 확인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정상적인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슷하게 막대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문꾼 세로 막대형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 두번째에 있는 서울을 선택하고 꺾은 선형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번째 선택하고 확인 마지막 막대 세번째에 있는 막대 광주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다음은 두번째 차트의 각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차트를 선택하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의 지역별 매출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축 제목의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의 연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에다가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번째 차트 제목의 테두리의 그림자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테두리색 실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우선 테두리색 실선을 넣기 위해서요 외곽선 도구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윤곽선 클릭하셔서 검정색 클릭하시면 테두리 선을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가신 다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세번째는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세로축의 제목은 세로 방향을 적으라 했는데 우리 매출액 세로 방향을 적었고요 네번째 법내 위치 법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법내를 아래쪽에 법내 표시 선택합니다. 다섯번째 차트 영역은 그림과 같이 테두리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하셔서 그림자를 클릭하신 다음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하기 위해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리고 나서 닫기 글꼴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에서 10을 선택하되 차트 제목을 포함합니다. 그럼 차트 제목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작업을 순서대로 하시고요. 혹시나 작업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 문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점수는 5점씩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첫번째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사원 조회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조회라는 폼을 보여주세요.쇼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 현재 폼이 나왔을 때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사원 조회라는 폼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코드보기에 가셔가지고 개체는 유저 폼 그 다음 초기화 작업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CNB 사원 이름 CNB 사원이라는 컨트롤 이름을 에다가 로우 소스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입력 연결하실 데이터는 A4부터 A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에 대한 문제고요. 두번째 문제보다는 세번째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세번째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을 닫겠습니다. 업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작업을 하셨고요. 2번 작업을 하시기 전에 맞게 되었나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셀의 위치도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로 돌아가셔서 보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클릭하시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클릭합니다. 사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지 사원 이름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이게 1번과 3번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시 사원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2번 문제는 이름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름에 해당한 4번 직급 부서명이 폼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면 기만을 선택하게 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이잖아요. 그런데 기만을 데이터는 4행에 있으니까 이따가 리스트 인덱스 값 더하기 4를 해야만 기만을의 데이터를 찾아다가 4번 직급 부서 4번은 B열 그러니까 2번 직급은 C열 3번 부서명은 D열 네 번째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하셔서요. 우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I로라는 변수에다가 CMB 4원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플러스 4를 합니다. 4를 하면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가져오신 데이터에 TXT 4번이라는 컨트롤에다가는 셀즈 I로에서 구한 행의 값에다가 두 번째 열 2라고 넣습니다. B열 그 다음 TXT 직급에다가는 셀즈 I로,3 같은 방법으로 부서명에다가는 D열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우선 다시 한번 엑셀 돌아가서요. 클릭하면 이름 선택했을 때 데이터 나오는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사원 조회 폼에서 사원 이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 이름에 해당한 4번 직급 부서명이 이제 폼에 나타나도록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만약에 사원 이름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도 조회가 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하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종료를 클릭하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I로 변수값 D에서 엔터 IF 만약에요 CMB 사원의 값이 선택을 안 했다 공백이라면 DEN 저희는 TXT 4번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겠죠. 공백으로 처리하시고요. TXT 직급에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나오게 TXT 부서명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게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S 이제 공백이 아니라면 뭔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까 우리가 조회 버튼 눌렀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하셨던 내용이 보이도록 작성하시고 IF 그무를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엑셀 창으로 가셔서요. 사원 조회 클릭하시고 조회 버튼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 버튼 누르면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선택한 이름에 4번 직급 부서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 두 번째에 있는 프로시저 문제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쉬운 것부터 작업하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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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